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월드 패밀리라고 해서 단어 가족인데요. 공통적인 패턴을 통해서 영어 읽기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초보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학습법이고 그리고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 월드 패밀리가 영어 읽기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 저와 함께 월드 패밀리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어갈 테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하시면 영어 읽기 실력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갈게요. 자 A니까 A. M이니까 M. 그죠? 합쳐지면 암. 암. 그렇죠. 자 이거 딱 보자마자 A, M 이 글자를 딱 보자마자 암. 암.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요거 딱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앞에 알파벳 D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D 갖고 오면요. 우리 발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합쳐지면서 땀. 땀. 좋습니다. 자 뭐라고요? 땀.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땜이라고 부르죠? 어 우리 강물 가둬놓는 거. 물 가둬놓는 저장하는 곳. 그죠? 음. 자 우리 영어만 보고 읽을게요. 영어만 보고. 자 이거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땀. 한 번 더. 땀.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할게요. 우리 A, M 보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암. 암.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앞에 J를 갖고 올게요. 자 J는요. 어 이거 Z 아니고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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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해보시겠어요? G. 어 좋습니다. 자 합쳐지면서 우리가 J. 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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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이제부터 어 쨈 먹자. 정 띔리 먹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쨈. 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 한번 보고 같이 읽을게요. 쨈. 한번 더. 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바로 숙 나와야 돼요. ㅆ. 암. 좋습니다. 자 꿈에 나와야 돼. 꿈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앞에 SP를 붙일 건데요. 앞에 SP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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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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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리듬 타시고. 자 합쳐줄게요. 합쳐주면요. P가 약간 뿌바바바바바랍니다. 그래서 합치면서 SPAM. SPAM. 그죠? 우리 이거 유명한 햄이잖아요. 그죠? 이거 짭짤한 거 맛있는 거. 자 요거 오늘부터 마트에 가시면 SPAM.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SPAM. 한 번 더. SPAM.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 바로 나와야 돼요. 뭐죠? 그렇죠. AM. AM. 너무 훌륭해요. 똑똑해. 자 우리 앞에요. H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H는요. 자 여기서는요. 호호호호빵 이거 아니고요. 자 목에서부터 끌어와서. 이런 느낌입니다. 목에서. 자 합쳐지면서. 함. 함. 그렇죠. 이거 우리 햄 아니고요. 햄먹자 햄. 이거 아니고. 함. 함. 그렇죠. 이렇게 목에서부터 끌어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겠습니다. 함. 한 번 더. 함.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자 우리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우리 AM 보이고요. 자 앞에 S가 오는데요. 자 이 S는 원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에요. 그죠? 어. S인데. 자 요게 이제 거세집니다. 어. 요게 S가 뒤에 모음과 만나면 좀 거센 발음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S로 바뀌었냐고요. S. 그렇죠. 어. 그래서. 자 보시면. 합쳐지면서. 쌈. 한 번 더. 쌈. 그렇죠. 어. 자 이 사람 이름입니다. 어. 요게 대문자가 왔다는 건. 어. 보통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어.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한번 훈련하겠습니다. 쌈. 한 번 더. 쌈.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요거 AM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AM. AM. 자 앞에요. CR을 갖고 오겠습니다. CR 갖고 오면요. C니까. 그죠? 어. 합쳐지면서. 그렇죠. 여기 R은요. 혀를 어. 천장에 닿지 않게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어. 합쳐서. 자. CRAM. 그렇죠. 어. CRAM. 하면 뭐냐. 자. CRAM 하면요. 뭔가 이 좁은 공간에 쑤셔 넣는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많은 것을 좁은 공간에 쑤셔 넣는 거. 우리가 CRAM. 이라고 하거든요. CRAM.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우리 왜 벼락치기 같은 거 할 때도요. 왜요. 갑자기 많은 지식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막 머리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벼락치기하다. 이런 것도 CRAM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CRAM.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어. 같이. 우리 AM 하면. AM. 연습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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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팜. 함. 함. 쌤. 크람. 그죠? 자. 제가 가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어만 보고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갈게요. 점. 점. 스팜. 함. 쌤. 크람. 훌륭합니다. 자. 우리 AM 정복하셨죠?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AN 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AN인데요.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A니까. A. N이니까. N. 합쳐지면서.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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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앞에 우리 C를 한번 달아볼게요. C가 오면요. 크. 그죠? 어. 자. 해보실까요? 크. 그렇죠. 어. 자. 합쳐지면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 CAN. CAN. 그렇죠. 어. 우리 I CAN. 요것도 있는데요. 우리 실제로 이런 CAN. 그죠? CAN. 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만 보세요. 자. 영어 단어 보고 읽겠습니다. CAN. 한 번 더. CA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 바로 나와야 돼요. 뭐였죠? AN. AN. FAN. 자. 앞에 뭘 붙일 거냐. 요번에는요. F 갖고 왔습니다. F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쵸? F. 자. 이거 F 아니고요. 윗니를 아랫 유술에 대고. F. 그렇죠? F. F. 자체만 할 때는 바람 소리만 나요. 음. 자.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 소리가 조금 나죠? FAN. 자. 우리 선풍기. 부채. 요런 거겠죠? 자. 우리 같이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읽을게요. FAN. FAN. 한 번 더. FAN.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어 단어만 보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 한글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AN. 딱 보자마자. 읽으세요. AN. 훌륭합니다. 자. 우리 앞에 또 요번에는 뭘 붙을 거냐면. M을 한번 갖고 올게요. M은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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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M 했으니까 합쳐서 갈게요. 만. 한 번 더. 만. 한 번 더. 만. 어. 남자 혹은 사람. 요렇게 뜻을 가져갑니다. 자. 영어 단어만 보고 한번 읽고 갈게요. 만. 한 번 더. 만. 훌륭합니다. 어우. 여러분들 이제 자신 있으시죠? 자. AN 나오면 바로 읽어야죠. AN. 그쵸? AN. 좋아요. 자. 앞에 V를 갖고 왔습니다. 요 V는요. 요거 V 아니고요. 자.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자. 진동 갈게요. V. V. 그렇죠. 자. 그럼 합쳐주면서. VAN. VAN. 그렇죠. 어. 우리 왜.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서도 VAN 있잖아요. 승합차. 어. 그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넘어갈게요. VAN. 한 번 더. 영어만 보시고. VAN. 좋습니다. VAN. 좋아요. 자. AN. 바로 읽을게요. AN. 안. 훌륭합니다. 자. 요번에는 앞에 뭘 붙일 거냐. PL을 붙이는데요. 요거는 이중자음이라고 해서. 우리 P는요. P. L은요. O. 합쳐주면서.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 L이 들어올 때는 조금 독특한 게 L이, L 발음이 한 번 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lan이 아니라 plan, plan 이렇게 pull하고 L이 한 번 더 뒤에서 발음이 돼서 plan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같이 한 번 읽을게요. 우리 계획, 계획하다 이런 거 우리 왜 plan을 세워야지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같이 한 번 읽고 갈게요. 자, 영어 단어만 보시고 plan 한 번 더 plan 좋습니다. 자, 우리 an 바로 갈게요. an 한 번 더 an 좋아요. 자, 우리 앞에 이번에는요. sc를 한 번 붙여 볼게요. s는요, 발음이 ss. c는요, k. 그렇죠. 자, 그럼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scan. 약간 이것도요, 크각 끌어가는 그런 느낌 있을 거예요. scan. scan. 그죠? 뭔가 약간 정밀적으로 보는 것들. 우리 왜 스캐너다 이런 말 아시죠? 우리 왜 스캐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러면 영어 단어만 보시고 영어 단어만 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외울게요. scan. 한 번 더. scan.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an 시리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n은요, an 이었고요. 자, 단어 쓱 보시고 이번에는요, 제가 바로 감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can, fan, man, van, plan, scan.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요, at 갈게요. at는요, a니까 a, t니까 t. 그렇죠. 합쳐지면서 at, at, at.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아, at, at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에 c를 한번 붙여볼게요. c는요, 우리 발음 했었죠? 그렇죠? 크, 좋아요. 자, 그럼 합쳐지면서 cat. cat. 그렇죠. 자, 우리 제가 한글 가립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만 보고 읽으세요. cat. 한 번 더. cat. 훌륭합니다. 자, at. 어떻게 읽는다고요? at. 바로? at. 훌륭해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m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m은요, 발음 어떻게 되죠? 그렇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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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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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끼리. 자, 마주쳐주시고. 자, 그럼 합쳐서. mat. 너무 잘 읽어요. mat. 좋습니다. 왜 우리 매트, 매트 같다 이런 말 하시죠? 그죠? 저도 운동, 요가를 하는데. 요가, 매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매트, 매트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 번 읽을게요. 자, 영어 단어만 보시고. mat. 한 번 더. mat. 너무 잘 읽으셨어요. 자, at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보자마자. 그렇죠? at. 한 번 더. at. 좋아요. 자, 이번에 앞에 p를 갖고 올게요. p는요? 그렇죠. 이거 p 아니고요. p. p. 이거 파열시켜주세요. p. p. 자, 좋아요. 자, 그럼 합쳐서. 그렇죠.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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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이거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pot. pot. 그죠?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p. e. t. 요게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뜻이어서 pot. 요거는 애완동물이고요. pot. 하면 요렇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요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같이 한 번 읽을게요. 영어 단어만 보시고. pot. pot. 훌륭합니다. 자, a. t. 바로 at. 나오고요. 자, h 붙을게요. 요것도요. 끌어당겨서. 흑. 흑. 기억하시죠? 합쳐서. hot. hot. 모자죠? 우리 챙 있는 모자. 어, 고겁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hot. 한 번 더. hot.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 t. at. 바로 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자, 그 다음에 f가 나옵니다. f 발음 어떻게 썼죠? 그렇죠? 우리 이거 뿌 아니고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해주시겠어요? 어, 자. 합쳐지면서 소리가 좀 나거든요. fat. fat. 어, 이거 좀 슬프죠? 어, 뚱뚱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어, 자. 우리 같이 한 번. 자, 영어 단어만 보고 바로 읽을게요. fat. 한 번 더. fat. 어, I'm fat. 하면 어, 나 뚱뚱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t. 자, 보자마자 읽으세요. at. 한 번 더. at. 어, 이제 a. t 나온 단어 있으면 자신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요. f, l 갖고 올 건데 이거 이중자음이죠. 자, l 왔으니까.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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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게 l이 이중자음일 때? 어, 그렇죠. 한 번 더 발음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full out이 아니라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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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평한이라는 뜻입니다. 평평한. 그죠? 어, 물론 영국에서는 아파트도 flat이라고 하기는 해요. 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flat 하면 뭔가 이렇게 딱 평평한 거. 요런 느낌 납작한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한 번 연습할게요. flat. flat. 훌륭합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지울게요. 자, 바로 없앱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자, 읽으실 거예요. 시작. cat. cat. mat. pat. hat. fat. flat. 오,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재밌죠? 너무 재밌죠? 자, 여러분들 영어 너무 잘 글으세요. 어, 그렇죠? 자, a, p가 옵니다. 요번에는요. a, p예요. 우리 a는 계속하고 있고요. 뒤에 자음이 바뀌고 있는데. 자, a는요. a. p는요. p. 그렇죠? 요거. p. 파열돼서 공기 팍 뱉어주세요. p. 시원하게. 자, 그럼 합쳐지면서. up. 한 번 더. up. 좋습니다. 자, 그럼 앞에 제가 갖고 올게요. c를 갖고 오면요. 어, 우리 c는요. 크.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cap. 한 번 더. cap. 좋습니다. 우리 cap 하면요. 어, 우리 요거 모자. 요렇게 책 모자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cap. cap.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p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up. up. 좋아요. 자, 앞에 m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m은요. m. 합쳐서. map. 지도죠? map. 지도.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는 훈련하겠습니다. map. map. 한 번 더. map.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a, p. 보자마자 탁 나와야 돼요. up. 그렇죠. up.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l 갖고 왔습니다. l. 자, l은요. 발음. l. l. 그죠? 어, 혀 보이셨어요? l. 그죠? 어, 혀 천장 끝에 어, 닿아주시고. l.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lap. lap. 어, 우리 lap 하면 무릎. 그죠? 무릎. 그래서 lap탑 하면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 이렇게 무릎에다가 허벅지 있는데 여기 두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lap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 영어, 단어 보면서 읽을게요. lap. 한 번 더. lap. 좋습니다. 어우, 너무 잘해요. 자, a, p. 자, 보자마자. up.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 t 옵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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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그냥 타, 타, 타 이거 아니고 어, 약간 침을 뱉어주듯이. 어, 그렇다고 막 침 이렇게 뱉으시면 안 되고. 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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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시나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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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볍게. 자, 그러면 합쳐지면서 top. 한 번 더. top. 좋습니다. 우리 top 하면요.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어, 수도꼭지. 그래서 top이라고 하고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top water 하면 수돗물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국에 가서, 어, 외국에 가면 식당에서 물을 사마셔야 돼요. 보통, 그죠? 어, 자, 그런데 어, 제가 예전에 어, 돈이 없을 때는 어, top water, please. 어, 수돗물 주세요 해서 막 수돗물 마셨어요. 그죠? 어, 자, 물론 마셔도 되는 물이긴 한데 어, 그 좋진 않죠. 어, 그죠? 자, 어쨌든 top 하면 수도꼭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top. 한 번 더. top. 좋습니다. 자, 우리 요거 앞 기억하시면서 자, 앞에 c, l이 왔어요. c, l, 자, c, l이니까 합쳐져서 cl, cl, 이중자음이죠. cl, 자, 그런데 여기 l이 한 번 더 발음이 되면서, 그렇죠. clap, clap, 자, 우리 뭡니까? clap, 우리 한 번 해보실까요? clap, clap, 좋습니다. 그죠? 어,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연습할게요. clap, 한 번 더. clap,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 바로 나와야 돼요. up, up, 좋아요. 자, 앞에 sn 붙습니다. sn 하면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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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자, 그러면 합쳐지면서 snap, snap. 어, 우리 snap 하면 뭔가 약간 찰칵 이런 거 있죠? snap, 우리 왜 snap shot 아니면 snap 사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 snap, 찰칵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자, 단어 뜻 기억하시면서 자, 앞에 영어 단어만 보고 읽는 훈련 가게요. snap, snap,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바로 한글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읽을게요. CAP, MAP, LAP, TOP, CLAP, SNAP,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우리 요거 AI 이중 모음 A랑 뒤에 U 합쳐져서 ALE ALE 자, 우리 요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A, U 합칠 시간 없다 이거예요. 자,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ALE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ALE 한 번 더 ALE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앞에 F 한 번 붙여볼게요. F 붙이면요 F 아시죠? 네, 자, 그러면 합쳐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FAIL FAIL 그렇죠. 어, FAIL 하면 실패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FAIL 하면 실패하다. 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 우리 PASS and FAIL 감옥이 있어요. 어, 근데 공부를 안 해서 FAIL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죠? 어, 실패한 거죠. 다시 수강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읽을게요. FAIL 한 번 더 FAIL 좋습니다. 자, 우리 요거 딱 보자마자 ALE 한 번 더 ALE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앞에 J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 G G G 아까 연습했었죠? 이거 Z 아니고 G G 좋습니다. 느끼해요? 어, 느끼했다면 잘했어요. 그죠? 어, 자, 우리 합쳐서 읽을게요. J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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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 우리 감옥이란 뜻입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JAIL JAIL 훌륭합니다. 자, 우리 요것만 딱 보면 ALE ALE 그렇죠. 자, 요거 우리 지금 패턴이 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요. M을 갖고 올게요. M M M 그죠? 합쳐지면서 어떻게 칠까요?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MAIL MAIL 좋습니다. 네, 우리 MAIL 하면 우리 우편 그죠? 어, 우리 뭐 요즘에는 뭐 이메일도 많이 보내니까 그죠? 어,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읽겠습니다. MAIL MAIL 여러분 최고입니다. 자, 우리 음어 딱 보고 ALE ALE 자, 앞에요? T 올 거예요. T 오면요? 그렇죠. T T T 어, 이렇게 공기를 좀 뱉어주세요. T 자, 하면 합쳐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렇죠. TAIL TAIL 좋습니다. 우리 꼬리죠, 꼬리 TAIL 자, 우리 그러면 영어 단어만 보고 읽는 연습 하겠습니다. TAIL 한 번 더 TAIL 좋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요. 음, ALE 가고 앞에 S랑 N이 옵니다. S, N은 어떻게 읽죠? S N 그죠? 어, S, N S, N S, N 한 번 해보실까요? S, N S, N S, N 자, 그러면 합쳐지면서 S, N, ELE 한 번 더 S, N, ELE 좋습니다. 우리 S, N, ELE 하면 달팽이죠, 달팽이 어, 저 달팽이 어, 달팽이 먹어보셨어요? 어,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어, 제가 어,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자,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S, N, ELE 한 번 더 S, N, ELE 그렇죠. 자, 자, 우리 요거 딱 보면 바로 ALE ALE 자, 우리 앞에요 요번에 자, 요거 조금 고난이도에요. 저랑 같이 보시죠? 자, D니까 D 나오고요 E T, T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자, D, E까지 D, T ALE 아까 우리 꼬리 했었죠? TALE 합쳐지면서 D, T, ELE 한 번 더 D, T, ELE D, T, ELE 좋습니다. 우리 D, T, ELE 하는 거는 어떤 세부사항 같은 거 어, 자세히 보는 거 어, 우리 예를 들면 어, 자세히 보면 아,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D, T, ELE 이라고 실제로 얘기하거든요. 어, D, T, ELE 자, 어쨌든 세부사항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D, T, ELE 한 번 더 D, T, ELE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제가 바로 없앨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같이 갈게요. FAIL JAIL MAIL TAIL SNAIL D, T, ELE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A, L, L인데요 A, L, L 요거는 어떻게 읽냐 자, 같이 한 번 볼게요. 요게 A가요 조금 발음이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에 아니고요 요거는요 약간 O에서 O로 가는 발음입니다. O에서 어 어 어 어 해보실까요? 어 그죠? 거기에 을이 붙으니까 어 어 어 그죠? 제가 이거 한국말에는 없어서 올이라고 썼는데 이거 올 아니고요 약간 올에서 얼로 가는 그 느낌 어 어 어 이런 느낌입니다. 한 번 해보세요. 같이 자, 그러면 우리 자, 제가 B를 한 번 갖고 왔습니다. B는요 B 입술길이 B 마주치니까 합쳐서 B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이거 볼 아니고 벌 아니고 어 어 어 어 어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연습할게요. 어 어 어 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마찬가지. 요기 딱 보면 생각이 나야 돼요. 어 어 어 어 어 좋아요. 자, 앞에 C 붙일게요. C는요 크 발음이 나니까 그렇죠. 합쳐서 콜 콜 콜 아니고 우리 오 하니까 컬 컬 컬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연습할게요. 전화하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콜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컬 컬 컬 그렇죠. 자, 우리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올에서 얼로 가는 그 느낌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앞에 T 붙여서요. T 가겠습니다. 자, 공기 뱉어주시고 자, 합쳐서 tall tall She's tall 하면 키가 큰 이란 뜻이 되겠죠. tall tall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읽을게요. tall 한 번 더 tall 좋습니다. 자, 우리 어 기억하시면서 앞에 F 가 왔습니다. 바람소리 자, 합쳐지면서 fall fall 어, I fall fall down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fall 하면 떨어지다. 그죠? 어, fall fall 떨어지다. 자,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영어 단어만 보시고 fall fall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거 딱 보면요. 이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어 어 어 어 되게 단어 많거든요. 자, 앞에 SM이 왔습니다. SM, 우리 S는요. S M은요. M, 합쳐지면서 M, 합쳐지면서 SMALL SMALL 자, 작은 거죠? 어, 작은 거 우리 SMALL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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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작은 이란 뜻이고요. 같이 한 번 읽을게요. 영어 단어만 보시고 SMALL IT'S SMALL 자가 SMALL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LL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자, 요번에는요. 자, 고난이도예요. 잘 보세요. 자, I, N은요. 이, 늦 합쳐서 인 인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인 자, 그 다음에 ST가 있으니까 그렇죠. 스 스 이니까 인 스 인 스 여기까지 잘 읽으셨어요. 자, 그럼 합쳐서 갈게요. 인 스토 인 스토 인 스토 그죠? 약간 어 트에서 트 발음 가는 게 어 들릴 거예요. 인 스토 인 스토 하면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치하세요. 설치하세요. 이런 것들 자, 그런 거 우리가 인 스토 인 스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한 번 연습해 볼게요. 인 스토 인 스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제가 바로 없애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복습하실게요. 볼 컬 더 포 스몰 인 스토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어 여섯 가지 우리 패턴들 같이 한 번 익혀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어 영어 읽기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또 A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월드 패밀리들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